정말 기쁘고 사실 굉장히 강한 팀이고 1위를 하고 있고 전승을 하고 있는데 승리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적으로도 저희가 해야 할 방향성대로 잘 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훨씬 고무적이고 선수들도 그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신감도 되찾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2, 3세트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고 1세트가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로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라인전 구도라든지 한타 때도 좀 더 대처가 될 줄 알았는데 좀 오로라를 더 티어 정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스프링 때도 그랬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저점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걸 올리는데 스프링을 집중했다고 생각했는데 썸머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른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됐고 실질적으로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구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걸 돌아보면서 지키면서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화려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걸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며 우리 플레이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. 지던 이기던 간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기본기부터 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오늘 다들 많이 신경 써서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픽적으로도 저희가 좀 더 다들 플레이하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오늘 들어왔어서 좀 그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벤카드가 여유가 있었으면 하면 편했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 오로라를 탑으로 돌릴 거라는 예상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었습니다. 했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라든가 오로라에 대한 어떤 스크림에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불과 어저께도 계속 저희가 대응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까지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맞서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였는데 막상 하고 나서 라인 구도라든가 대치 때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 곳곳에서 보여서 일단은 그게 확실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다음 경기를 진행을 하자고 정리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스몰더 같은 경우는 스몰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카드들 중에 준비해오던 거고 요즘 워낙 보성이가 잘해요. 잘하고 있고 뭘 해도 지금 잘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카드들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경기나 지지난 경기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때도 똑같이 밴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레오나 아이번 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우리의 플레이를 우리의 템포로 하고자 하는 걸 했다면 분명 저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이머신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다시 한 번 또 선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. 기본을 지키면서. 그러면 저는 이길 거라고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티어나 밴픽적인 부분도 분명 조합적인 부분 이런 걸 빼놓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것도 저는 기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냥 기본적인 걸 너무 잃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를 굉장히 강조하고 단호하게 좀 피드백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계속 요구를 했고 선수들이 나서서 또 그런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고 서로 그런 것들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겼던 경기들이 좀 픽적으로도 어떻게 말하면 꿀을 빨았다고 생각하고 또 플레이 쪽으로도 이제 상대방들이 좀 미처 숙련도가 높지 않을 때 뭐 바텀 강제 동선이라든지 그런 강제를 할 수 있는 픽들로 되게 꿀을 많이 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밴으로 막거나 아니면 플레이 쪽으로 막았을 때도 뭔가 다들 저를 포함해서 몸에 뭔가 게임을 초반부터 되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중독이 된 건지 그래서 뭔가 좀 초반부터 너무 뭘 하려는 성향이 좀 강해져서 게임이 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초반부터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 되게 많이 펼쳐졌었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제 얘기하면서는 이제 사실 뭐 젠지 상대로 그렇게 날먹이 통하는 팀도 아니고 그리고 젠지의 강점이 좀 아무래도 고밸류 픽들을 뽑고 좀 천천히 조여나가는 게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더 고밸류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젠지의 그런 픽들의 핵심이 되는 픽들을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젠지라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 거 없이 모든 팀을 상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 두 경기 모두 이길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잘 분석하고 같이 얘기 많이 하고 공유해서 좀 복합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좋은 경기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. 저도 사실 게임을 초반부터 터뜨리는 게 더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플레이를 지향은 하되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그런 플레이를 더 잘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잘 안 될 때는 잘 넣어서 이기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수들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질 때마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 응원 한마디에 힘을 내는 게 선수들이기 때문에 격려와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 드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진짜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형편없는 경기력 많이 보여드려서 죄송한 것 같고 그래도 후회 없이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 시즌 끝날 때 되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